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꼬댕이 다시 꺼내달라고 빨리 먹으면 좋겠지? 꼬댕이 다시 꺼내달라고 빨리 먹으면 좋겠지? 얘들아 맛있게 먹으면 좋겠지? 아니 근데 나 화면이 안보여 자 이거 하나씩 가자 근데 내가 어디서 봤는데 결혼식 할 때 울 것 같으면 사람들이 다 감자라고 생각하니까 아니면 말하는 감자가 아 감자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아빠도 말하는 감자라고 생각하니까 방법이 없어 뭐 아프지 뭐 아프지 야 그거 지금 계속해 아니 나도 나의 표정 야 수미 난 네가 아니 야 야 수민아 뭐? 무슨 게 맞더라? 왜 이렇게 뭐야? 왜 이렇게 뭐야? 왜 열어놔야? 가두지? 아 왜 울냐고 너 진짜 이거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저래? 야 수민아 너 저쪽 가서 혼자 울고 여기서 야 이거 오픈하자 야 기다려봐 내놓아 해줄게 와 너무 예쁘다 야 사진 찍어 야 내 사람은 진짜 너무 행복해 희수야 이 화들 거짓말 간다 모르는 척해 소유야 나는 어떻게 모르는 척해 손까지 쉬어도 안 쉬어도 너무 누가 봐도 이렇게 설정샷 같은데 그리고 뒤에도 확대해야지 소유야 이거 목소리 넣으면 안 되겠다 야 어때? 야 이거 괜찮다 야 어때? 야 멈춰 멈춰 이거 예쁘다 아 이거 잘 맞는거야 야 안 짜잖아 야 다시 얇게 올려봐 이렇게 한 번 왔냐? 하와이 그 장마 가문이 하나 줘야될 것 같은데 아 오늘 뭐 사가지?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? 야 이거 가만히 있었냐? 그럼 잘하네 진짜 예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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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 같이 출까? 같이 출까? 아 이거 찍어가지고 와 이렇게 어딘가 하면 넣어주면 좋겠어 너네 이제 너네 나와서 내 브이로그 재밌을까? 생명은 나야겠다 아니 난 너 모자이크 해줘 나 동물계 해줘 내 브이로그에 초상권은 없어 이러면 들어가봐 키 약간 흰걸로 생각해도 되지 않아? 그래 너는 너무 오기만해 네가 그러면 애들아 우리 포즈파이터들 같아 진짜 캡짜 짓네 이렇게 너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 야 근데 청첩장은 집될 때 받을 수 있는 거야? 아 웃겨 여보죠? 집될 때 야 그냥 솔직히 말해 야 너 우리 초대 안 하고 싶은 거 아니지? 나한테 사실 이미 받았어 사실 브이로그 이미 봐가지고 맞아 사실 봤어 사실 봤어? 나는 입이 아무것도 없는 교재야 기잘 난 몽땅 넣어 있는 교재 응 응 페퍼로니 피자 부탁드려 왜? 페퍼로니 왜 재밌어? 무료 버튼에 부왕 떠가지고 내가 페퍼로니 피자라고 들었는데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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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야 누가 앞에 가려고 누가 뒤에 갈래 야 야 카드 나 있어 잠깐만 야 누가 앞에 가려고 벗어봐 벗어 벗어봐 벗어봐 벗어 벗어봐 벗어놔 벗어놔 이거 완전 민폐야 이거 게린 뭐야 야 이제 위아래 벗고 네? 저번에도 뗀다고 같은데 오 이거 예쁜데? 어 그래 이걸로 간다? 아니 다른 것도 일단 노란색도 귀여워 노란색이 어딨어? 노란색이 어딨어? 몰라 아 별로 It's like a knife I'm saying go 안 나오게 너 이 자식 다시 해줘 하던거 왜 하던거 해줘 결혼을 위험해 짜증나 이 자식을 비벼먹고 눈이 떨어져 비벼먹고 그냥 베벼먹고 약간 크림 오 오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.